배탈전 우와 이게 무슨 백화점이 이렇게 예뻐? 찬장 오 살이 백화점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예쁘죠? 오! 제가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 채점을 구경해보겠습니다 내가 아시다시피 안경 모자에 미쳐요 오! 오 이거 현지 아니야? 와! 진짜 멋있다 백화점에 와 사진 한 번 찍을까? 저희가 선생님 실물등판 오 실물등판 실존인물 등판 와 김재진 대박 신기하다 진짜 앞으로 이렇게 백화점 오면 여기저기 현지가 어디 걸렸나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겠다 지금 현지 씨 말고도 우리가 알만한 모델분들 저런 사진 많이 있어요? 그 오징어 게임 나오신 분들 엄청 많이 나오시던데? 맞아요 원래 고현 언니도 제일 왕성하게 활동해요 한국 모델들이 정우현 씨 정우현 씨 요즘 막 이렇게 소라 언니 최소라 언니라고 많이 모르는 맞아 나 봤어 소라 소라 소라랑은 같은 회사 했어요 전날 그래서 또 뭐라고 꽁시랑 거렸는데 왜 뭐라고 하셨어요? 모델분들 얘기할 때마다 계속 소라 같은 회사였어 저도 같은 회사였어요 옛날에 아 그렇구나 우리 마신 거 같은 회사였어요 시작점이 같았구나 아 진짜? 떠나면 게 달라서 그렇지 네 자 언니 친구들 선물을 한번 골라볼까? 우리 또 지구마보의 동기분들 선물 좀 사려고 해가지고 어? 언니 여기 에펠탑 한가득인데? 어? 에펠탑이지? 어 이거 어때? 키링 거야? 이거 이니셜 키링 어때? 선물용으로 딱이지 않냐? 그런데? 아 이거 사왔나 보다 지금까지 생겼나 보다 우리 홍철 오라버님 이렇게 로를 쓰시더라고 로 어 근데 알 그 다음에 저 빠니보트님 성함이 뭐세요? 모르죠 모르지 본명이 박재한이죠 어 P 예쁘다 P 바로 당첨 각투보니까 K가 좀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셀프 선물 현지님도 제가 하나 어? 저는 그러면 H 나쁘지 않나? H 귀여워요 어 언니 감사해요 이제 이 키링을 볼 때마다 언니를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눈이 잘못된 왜 내 이니셜이 없네? 지금 또 내수차별한다 아 파리에 가본 사람들만 아 파리에 가본 사람들만 아 파리에 가본 사람들만 선물 사줬나봐 근데 있어 뭐가 있어? 이게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 파리에 가려온 거 아닙니까? 아 저 100년 넘은 백화점에 OP 신기하게 예쁘다 알죠 아 진짜 공항도 너무 선물 기完全 와 이뻐 이뻐 이뻐